먼저 사라다 3개랑 두부자 샐러드 3개 양고기 감자 두부이냐 이번에는 박애드빵도 굉장히 아 형태태 아직 한랄기운이 살아있네 파게트빵 파게트빵 그 다음에 파도루지 통조림까지 라면 라면 사라지 통조림까지 라면 사라지 손으로 사라지 수박 마라 사라지 파랑 멈출 손으로 3, 2, 4면까지 최대한 거야 벨이 이렇게 나있다. 다섯방이. 이렇게 나겠네. 여보 저녁 먹었어? 먼저 봐봐. 와봐.